아니 지도로 오라니까 지도로 요즘 되게 이상한 데로 와 놓지 그냥 아 2층 밴디팩을 해줄게 또 또 이상한 데로 왔네 이게 뭐 1층이 됐어 지금 못 열어 못 열어요? 못 열어 누가 연 것도 아닌데 다시 안 열려 발견하고 바로 열어야 되나? 지금 내 바로 앞에 노란 놈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간게 이득이겠지? 네네네 무시하시는게 답입니다 뭐라고 하는거야? 클리너도 있다 여기 클리너 화염방사기 쓰는 놈들 어 클리너 있다 여기 다크존에서 구입한 아이템 혹시 이것도 그거 해야하는건 아니겠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상인들한테 파는 상인들한테 파는거는 지금 바로 쓸 수 있어요 일로와봐 나 쪽으로와봐 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우리 둘이요 둘이요 아뇨 저도 힘들어요 노란색은 저도 힘들어요 뭐야 싸운다 우리 다 일로와요 저인데로 형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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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세요 다들 오 클리너 있네 보습몬스터가 있긴하네요 보습몬스터가 있긴하네요 어 쟤네들 어 저 뒤에 맞추니까 터진다 저거 네 뭐 먹었어요?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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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먹은거 없는데 상자 어땠었어요 형 저 구석에 있어 저 안에 들어가야겠어 오고 계세요 지금 어? 여기 새로운 조시다 여기 새로운 곳이다 여기 새로운 곳이다 내가 길을 헤매다가 발견했다니까 지금 여기 오 얼른 잡자 저기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나 버그 걸렸다 난 너놈의 아이템을 빼고 싶으신데 와 되게 아픈데 쟤네들 쟤네들 되게 아픈데요 쟤네들 되게 아픈데요 으헤헤헤헤 아 이만 밴드 뗐다 밴드 뗐다 어 다 다운 다 다운 잠시만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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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딨어요? 나 이 상태에서 다 태웠.. 나 지금 죽었는데 죽었다고요? 응 이게 4명 모아서 가보자 아니요 뭐 모아야 된다고 왜 안 와요 다들 저는 리밍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리밍님하고 합류해서 가요 난 다시 소드 쪽으로 소드 다운 소드 죽어.. 소드 스폰하겠네 검사는 AI다 아 좋았다 지금 밴드 밴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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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저거 유저 같은데요? 네 유저 유저죠 왜 거기서 스폰해 네? 어이씨 여기 근처에 세이프하우스 있어요 여기 나 2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끝 전 0.4km 근처에 세이프하우스 가면은 중간에서 만나자 어 4명 다 중간에서 만날 수 있겠네 네 아 제가 죽인 애한테 전 죽었어요 뒤치기 맞아서 아 그러면은 대기 대기 일단 대기 리밍님 아 아 확실한 거는 진짜 여기 건물에서 노리는 것도 힘들고 은원패가 너무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서 스나이핑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더블 다운 더블 다운됐어요 어차피 못 잡아요 죽으세요 저도 죽었어 저도 죽었어 저도 죽는다 예 죽고 어 4명 한번 4명 만나서 움직여야지 지금 제일 가까운 거기가 어딘가요? 제일 가까운데 스폰해 보세요 아 그럼 내가 그리로 가면 되겠네 갑니다 대기 아 AI한테서 죽었다 저기 전 유저한테 죽었어요 뒤통수 처맞고 어 소드님 계시게? 여기 살구라도 그리고 그 괜찮은데 발견했으니까 그걸로 내면 다 모아 가봅시다 예 그쪽에 클리너하고 다 있더라구요 와우 어 저 1400점이요 다시 금방 모으겠다 1100원이요 에이 리밍님 또 죽으셨는데 리밍님 왜 이렇게 많이 죽으셔 자꾸 죽네 지금 나이는 대로 없네요 네 갑니다 갑니다 내가 어디있지 어 여깄네 어 가만히 있어요 어 나 여기 그냥 숨쉬고 있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죠 에 형 에 울프님 나오세요 제발 같이 움직이셔 제발 에 같이 가입시다 리밍님도 나오세요 그쪽으로 울프님 어딨어요 울프님 안보이셔 울프님 제쪽으로 오시면 돼요 제쪽으로 제쪽으로 오세요 제쪽으로 울프님이랑 같이 갈게요 울프님이랑 같이 갈게요 에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에이 근접공격이 근접공격 사거리가 너무 짧더라구요 오케이 아니 근데 왜 다 필터 몇개씩 있어요 무슨 필터요 이거 필터가 필요하던데 아님 들어가면 나 지금 하나만 왔거든 필터가 필터에요? 저 필터 하나도 없어요 맨 필터? 뭐 마스크가 필터가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필요한거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방금 전에 들어갔잖아 네 한번 들어가보자 그니까 버틸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버티는 곳이 있고 이런거 같아요 응 내신 스팟 찍었고 저기 안에 보면 AI 강한 분들 많으니까 조심하고 어 드롭하이비템 좌측 좌측 레벨 6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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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5명? 진짜 5명 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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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다 피한다 알아서 피한다 앞쪽으로 쭉 갑니다 네 여기에 여기에 클리너 있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던전이에요 던전 네 던전 PVP 던전 진짜로 저 저기 드롭하이비템 저거 아마 형꺼에요 어 저건 내꺼야 오 맞았다 오 되게 아프다 바로 쓴다 바로 쓴다 쟤들 되게 아파요 노란색인데 샷건 한명있거든요 샷건 한명있거든요 다쳤다 어 파란색 떴다 파란색 제꺼요 아 부츠 버킹 여름아 이거 니꺼라고? 네 저게 내꺼구나 먹었습니다 장갑 장갑 나갑니다 아니 뭐 내꺼야 내가 내가 떨어뜨린게 이건가? 여기 맞나? 모르겠네 전 제꺼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네 없는거 같은데요 아까전에 형이랑 제가 다 없애고 여기는 뭐지? 이게 끝이에요?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이게 던전? 그니깐 그 안에 보면 상자가 있더라구요 그 안에 아 여기 안에 루팅할 수 있는 루팅할 수 있는 루팅할 수 있는 상자가 있는데 요거 요 상자가 내 앞에 있는 상자였는데 근데 언제부턴 또 해지되갖고 안 열리더라고 아 여기 풀타임이 있네 역시 파밍하지 말라고 시간 기다려서 그런거 같네 아마 한 세션당 기다려야될거 같애요 일단은 우리 가지고 있는거 날려보내줘 네 좀 더 둘러보실래요 여기 앞쪽에 더 있거든요 리밍님 앞으로 어 굿굿굿 아니다아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도 있어 이쪽 이쪽 여기 나가는 길인데 예 이쪽 이쪽 저쪽 저쪽으로 아 여기 비었네 여기 끝이에요 어 끝 끝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여기 가장 가까운 날개지역이 여기는? 아닌데 이건 프렌드? 뭐야 어디야? 따라갈게요 아까 전에 피라고 뭐가 떴는데? 제가 찍을게요 여기 근처에 에리아 에리아 여기있다 에리아 찍었어요 제가 갑시다 에리아 찍었습니다 위에 주황색 뜰거에요 나 총 주웠어 어 무슨 총이요? 뭐 뭐지? 뭐 스카 뭐였는데? 스카H 스카H 응 스카H 총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지금은 네 네 여기에 뭐있나? 있을리가 없지 아무것도 없어 일단 이거 보내고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거 보냈으면 좋겠다 첫총인데 밖에 보내고 총 그거 얻은거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하죠 그때 다시 뭐 밴딧짓을 하든 아니면 포인트를 모으든 그런게 맞는거 같아요 우리 밴딧은 하지말자 이제 아 근데 밴딧 사면 포인트가 아껴서 밴딧 안하는것은 좋을것 같아요 넌 피곤하다 밴딧 하 이게 감염된 구역만 돌아다니기면서 아 근데 밴딧 아닐 때도 죽으면은 돈이 다 터키는다고요? 응 떨어지는 비율만 다른것 같아요 여기 위 잠시만 이거 올라가면 돼요 여기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올라간 데가 있는데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어디여기여기 여기 컨트롤 누르고 쭉 올라간 데가 있어요 여기 아 저기있네 여기가 제일 빨라요 여기가 제일 빨라요 바로 광역 어그로 끌고 일단 이 이 키 오오 얘야 얘야 뭐야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게 뭐야 기다려 기다려 10초 아 80초? 이거 뒤로 빠지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그로 끌면서 이것도 기다려요 어그로 끌면서 이렇게 기다려 어그로 끌면서 이렇게 기다려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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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숨아 어그로 끌면서 같이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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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한 명 더 왔다 한 명 더 온다 울프님 쪽에 한 명 더 아 지금 와요? 지금 오고 있어? 아니 그니까 누가 오는데? 그냥 상대 상대 밴딧? 아니 밴딧은 아니고 그냥 흰색 내가 밴딧이야 아까 그 잘못 잡아갖고 내가 저도 밴딧이에요 지금 저도 밴딧이에요 지금 아 제가 잡을까? 아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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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다 쏘요 쏘요 시간 늘어나요 쏘요 쏘요 쟤 6자리 쟤 쐈어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잡아요 가까이 오면 멀리 울프님 근처 멀리 울프님 멀리 온다 멀리 울프님 멀리 울프님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잡아요 가까이 오면 어 데드좀 키 얻었다 저 데드좀 키 얻었어요 잠시만 어 옆에 아 되게 온다니까 데드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살려 드릴께요 살려 드릴께요 아 내 쪽에 있구나 오 저 뭐야 쟤 뭐야 아 못들리고 죽었네 쒸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죽었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키도 얻네요 이게 키 떨군거 아니냐 그러면 네 저 키 떨궜어요 그러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우리 정비하고 나와 정비하고 네 빼야 빼야 네 정비를 빼 클럽을 하나 세켰는데 나 총에 가방에 그 입에 파란색 파란색 바지도 있는데 아 제일 짧은 아 키 키 얻었는데 키 그니까 키를 해서 여는 위치도 어딘지 아는데 아 되게 아쉽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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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이스는 어떻게 가지? 베이스요 그거 나가는 곳으로 찾아야 돼요 나왔네 이거 해놓고 너 이거 뭐 한 번에 가는 게 있다미 아니 그거는 못해요 여기서는 못해요 일단 다크존으로 나간 다음에 다크존으로 나간 다음에 다크존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거기에 베이스 클릭한 다음에 X 누르면 나갈 수 있어요 레밍님 같이 가요 같이 가죠 X X 눌러서 그냥 나간 다음에 눌러야 돼요 나간 다음에 D 그니까 다크존 나간 다음에 다크존 나간 다음에 M 키 그 다음에 베이스 오브 응 왔어 왔어 아 아 가셨어요 벌써? 엄청 빠르신 나 근데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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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아닌데 아 각구장 펀드 2천에 있었는데 1,000워드 땐 저도 1,800은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들었어 우리에게 그러게요 근데 밴딘트를 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 안하면 되지 왜 아 그니까 저기들이 먼저 쏘잖아요 근데 저기들이 먼저 쏘고 그리고 AI도 있고 서로 좀 눈치껏 행동했으면 좋았을텐데 아까전 쟌데 하아 진짜 쟤만 아니었어도 밴디도 안됐었고 보냈는데 아쉽네 쟤도 죽었나? 네 쟤도 죽은거 같아요 저사람도 그러게요 짜증이 났다 내가 어디서 물어볼까 어서 빨리 레벨 6 되는게 문제네 베이스에서 봬요? 베이스 쪽 간 다음에 근처에서 퀘스트라도 하는게 어때요? 근데 퀘스트 해도 어차피 얻는거는 솔직히 다크존이 더 좋아서 레벨 레벨 업 됩니다 아 다크존은 레벨 안돼요? 그러면 다크존 레벨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면 일반 레벨은 업이 안되고 네 그러면 퀘스트 해야죠 8레벨까지만 올리죠 어키터키 8레벨까지만 올리고 어차피 8레벨이 망렙이고 네 8레벨 망렙 맞죠? 9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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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이 나오네 아 아까 스카드 있었고 바지지 아이씨 샷건 데미지가 뭐 이러죠? 1,928? 와, 1,900이요? 초록색 팀인데, 스탠다드인데 약간 데미지가요? 네 높은거죠 DPS는 초당 초당 데미지 주는거고 데미지는 따로고 막스맨 라이플이 583 RPM이 좀 딸리네 아, 25개나 있어 오, 레벨 8거, 8대구나 다가, 12개 전체와 다가, 10개 이 시스템 루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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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체에 대한 의무가 정말 공부를 수정합니다. 자, 일부에서 천천히 사골을 어금했습니다. 다음번에 오는 정보원이 서비스로 공부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 시간에 이 학생은 12-1400시간에 의해 조절했습니다. 후... 더 빼셨건 별로 안 좋네. 약가시만 보고... 와, 이 게임이 어렵다. 그렇게... 여기 있는거 다 빼고 한글화가 되면 엄청 쉬울거에요 아 내가 어그로 끄는걸로 해야되겠네 퓨 놀고 아 샷컨을 들어야나 네 샷컨도 힘들어요 올프림 쏴봐요 올프림 들고있는 총 되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거 해제는 어떻게 해 잠시만 님아 왜 이게 해제가 안되지 아 버리는거구나 버리는거였어 아 게임 어렵다 뭔가 이거 미션은 어떻게 해 어 미션 이건 컴플리턴데 다음 미션 뭐야 다음 미션은 그냥 다크존 가는거에요 마지막 미션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너말은 그러니까 은행 미션 하나가 끝이라고 그거 지금 그니까 미션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되지 은행 아 은행이란다 병원 병원하고 병원하고 그 뭐지 이게 헐락 하나 더 할 수 있거든요 밑에 방사능 표시 그니까 다시 베이스로 오세요 베이스 오시면은 메디컬 윙 있잖아요 그 노트북 꼭 노트북 앞에서 F키 꾹 누르시면은 윙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윙 업그레이드에 클리닉 있죠 클리닉 클리닉 밑에 있는거 하나도 있잖아요 방사능 표시에 벗기 한번 클리닉 위에서 세번째 여기 위에서 네번째 클리닉까지 포함해서 이거까지 얼락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레벨에 올려야 되는게 지금 문제지 아니요 근데 그거 스킬 레벨은 레벨이랑 관련 없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돼야 그걸 올리지 아 그걸 스키지 아 그 포인트는 포인트는 그거 퀘스트를 해야지만 포인트가 올라가요 퀘스트가 안떠 퀘스트요? 병원 말고 뜨는게 없는데 그래요 내가 잘못보고 있나 지금 아 그니까 다른 퀘스트는 사이드 퀘스트도 있고 뭐 에 있으실텐데 하이레벨 뭐어드라 레벨은 어떻게 올린거야 넌? 네? 레벨을 어떻게 올린거야? 무슨 레벨이요? 레벨 아 지금 제 7레벨이요? 어 그냥 같이 그 사이드 퀘스트 돌리고 같이 하다가 7레벨 올라갔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거 맵키 맵 누르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난 왜 사이드 퀘스트가 하나도 안뜨지? 나가야되나? 파티장을 남규님 들이하는거 아니에요? 아냐 그런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다 보여요 M키 누르시고 주변에 휠키 누르셔서 휠키를 누르라고? 그러니까 휠키로 줌하시니 줌 땡긴 다음에 그냥 보시면 돼요 초록색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이건가? 이거 감염된거? 빨간색? 에코 근데 저도 더 이상 없어요 저도 더 이상 안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한게 없으니까 난 아 난 한게 없으니까 안보일 리가 없잖아 저는 저는 에코? 에코랑 사이드 미션하는 에코랑 피어웨이 포인트랑 툴즈랑 툴즈랑 레벨을 올리고 와야되겠다 아냐 같이 올려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뜨는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같이 세명은 다 깼으니까 안보이는거잖아 응 같이 같이 가면 돼요 그냥 예 어디래? 형도 레업하고 우리도 레업하고 하면 되죠 뭐 어차피 8레벨이만 렙인데 아 너도 지금 퀘스트가 있단 얘기야? 아냐아냐 퀘스트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레벨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되요 여기를? 네 돌아다니는게 훨씬 더 좋죠 오케이 그래서 다 어디있어? 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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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저 아직 안해 게임이 어렵다 아 이해만 하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아 8레벨 돼야 하는가? 네 8레벨이 말렙이에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나는 왜 모자가 없지? 모자는 아 그거 인벤토리 가셔서 E키 누르시면은 모자 고를 수 있어요 모자랑 자켓 얻은거 다 고를 수 있어요 모자랑 자켓이 얻은게 없으니까 없는거죠 인벤토리 누르서 E키 누르셨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E키하고 Q키는 그거지 왔다갔다 하는건데 아냐아냐 인벤토리요 어 야 옷을 벗네 얘가 인벤토리 그 다음에 그니까 맨 오른쪽에 어... 어퓨런스 어퓨런스 여기 있네 어 이거 괜찮다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월프님 그거 닮았네요 월프님 마이크 안돼요 월프님 송일국 닮았어요 어퓨런스 월프님 그거 같다 그거 그거 아시안에 아시안에 이제 테러리스트 제너럴 줘 제너럴 줘 제너럴 주는 대머리였어요 아 그리고 이거 형 이거 오른쪽 콕 누르고 쉬프트 누르면은 좌우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확인 오른쪽 누르고 탭 누르면은 줌하고 탭이 근접공격 그리고 스페이스바 두번 누르면은 구르기 다방향 뒷구르기도 돼요 뒷구르기 옆구르기 이거 만약 일반 시민 쓰면 어떻게 되지? 일반 시민 안 죽어요 그렇군 동물만 죽어요 동물만 한 분 한 분 안 오셨죠 지금? 예 리믹님 안 오셨어요 권총이 진짜 드물게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 노래 들어있지 마요 올퍼님 누가 둔줄 알겠다 이거 나파드 올퍼님이잖아 흑파이어가 뭐죠 힛파이어? 힛파이어가 힙샷이야 그냥 조준 안 하고 쏘는 거야 지향사격 네 이니셜 블렛 스태빌리티 스태빌리티가 제가 알기로는 명중률이었나? 명중률인가? 저도 되게 헷갈려요 스태빌리티가 A 머시기랑 뭐 또 더 있는데 명중률인지 아니면 정확도인지 연사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하나 편할거에요 레인지는 당연히 사거리고 총알 낭비하지 마세요 응 안그래도 그 생각했어 총알 낭비하다가 진짜 손해봐요 총알 낭비하다가 진짜 손해봐요 근데 보조무기 주무기를 두개 둘 수 있으니까 근데 권총 정말 안사용하게 돼요 근데 권총이 대미 높은게 있으면 혹시 모르지 권총 지금 제가 지금 데미지 높은게 400? 400? 매그넘? 지금 죽은게 없어요 권총은 근데 DPS는 M 국가 훨씬 더 좋아서 베르타가 더 좋아서 스킬 진짜 많았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터렛 설치하고 어디로 갈까요 회복 멀리서 내려가야되겠네 어디로 가요 이제 진짜 뭐 돌아다닌다미 돌아다녀야되는데 레벨 올리려면 돌아다닌거 말고 없잖아 그럼 그렇죠 파티장 바꿔도 그게 안된다고요? 안 바꿔봤어요 아직 한번 바꿔보세요 아 파티장 바뀌면은 혹시 모르지? 네 제가 바꿔드릴게요 파티장 위임? 맥 리더 위임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 그래도 못뜨는건 그래도 못뜨는건 피얼웨이포인트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있네 어 있네 저거다 누르시면 나오네요 저거 찍힌게 지금 그거다 그렇죠 저희는 더이상 안 찍혀요 퀘스트 없어서 내가 찍혀 아참 우리 에코 에코 다 못본거 있어요 에코랑 뭐 다른것도 다 못본거 있는데 에코랑 뭐지 에코랑 그 과거에 있던 시간을 보여주는거에요 아 컷신 대신에 만들어준거 그거 아까 깨지 않았어요? 그거 그니까 다 못본거 있는거 같아요 그니까 사이드 퀘스트랑 별도로 아까전에 떴었어요 베이스에 있었었는데 아참 형 그리고 아 형이 그걸 안해서 그래요 맵 가까이 가서 F키 누르면은 지도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아응 그걸로 안해서 그럴거에요 아니 뭐 내가 안깬게 있으니까 그런거지 아니 그니까 안깬게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거를 해야지만 퀘스트가 보일거에요 그거를 해야지만 퀘스트가 보일거에요 액티브 에코 베이컨 디텍티드 이리로 들어가나? 아닌데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여기 어 이거 뭐지 뭐 아 액티브 에코 에코 보인다 에코 에어어 저기 안에 들어가는거에요? 어 저기 안에 지금 지켜있는데 아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데이터 로딩하네요 아 여기 개 죽이면은 개 죽여도 데미지 아 에코 이거 아까 전에 샀던거 아 양팔하네 양팔 이런식으로 과거에 있었던거를 보여주는거에요 그게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나가면 되요 그 장소에서 나가면 되요 어딨지 저기 밑에 있는데 지하인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 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니까 여기 다이머드 표시 나오잖아요 웨이포인트 그니까 이거 너 깬거 아니야? 저것도 나와요 아 여긴가 여기 아닌데 문이 되게 크다 여기 서봐요 여기 문이 되게 크네요 원래 문이 큰건가 여기 어떻게 가는거야 저기 일단 주황색 선 따라가죠 에 여기 맞는데 이니셜라이즈 여기 미치겠다 진짜 뭐 어떻게 된거야 이게 캐스터 안쪽으로 이건 깼고 강원도 좀 깼고 이거 이 이 웨이포인트는 누갔지요 이거 아는데 이건 가야되는거 맞는데 아 웨이포인트 없어졌는데 여기 아 여기 밑에 아니에요 캐스터 안 뜬다 여기 밑에 아니에요 맞겠는데 어 맞겠다 근데 여기 우리 왔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네요 아니 아니요 어 여기 안왔던 아니요 왔었어요 왔었어요 우리 예 왔던데 맞죠 아니요 왔던데 아니에요 왔던데 아니에요 저도 처음보는거 같던데 여기는 왔던데가 아닌가 왔던데 왔던데 근데 아무도 없네요 여기 왜 가라 했던거지 왔던데 왔던데 더이상 뭐 안보이는데 여기 두 갈래길도 있고 아 여긴 아니 아니였구나 다른 데였구나 여기 한번 올라갈래요 그냥 여기 올라가니까 또 길이 두 갈래있는데? 이쪽 가보자 뭐지 여기? 문이 열려있다 헤이 그리... 방금 목소 들렸는데? 여기 가는 곳 가는 데 아니고 여기 왔던 곳 다시 왔던 곳 일로 가보자 안갔던 곳 처음에 왔던 곳이예요 밑에 내려가야되요 처음은 이제 우리 안갔던 곳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죠 쉬프트 누르시면 쭉 내려가요 레인보우처럼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이쪽은 문 안열리고 이쪽은 문 안열리고 여기 또 새로운 새로운 장소인데 뭐지? 다 비슷비슷해 한바퀴 돌았나 우리? 돌았네 돌았어요 우리 한바퀴 돌았어요 나갑시다 어? 여기 뭐 있는? 여기 올라가는데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가 오셨네요 밑에 길 에? 무슨 말이야? 글로 가는 길이 없는데 있어요 제 쪽에 올라가는 길 있어요 아 내려갔다 가야 되나?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래요 여기 올라가야래요 여기 올라가야래요 되게 특이하다 차라리 다크존은 이런데 만들어주지 아휴 그러면은 글로야 나가는 길이네 네 나가는 길 왜? 아 됐다 컨트롤이 왜 안떠 펄키 비지 비지 그 저 컨트롤 으 뭐야잇 저기다 저 컨트롤 안떠요 망함 헐 망함 헐 망함 헐 망함 아 됐다 아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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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헐 헐 헐 헐 처음인 extran fluct ker 처음 시작했던 것이구나 캠퍼하드슨 레벨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컨텐츠 없다 컨텐츠 정말 없다 아 에코 저게 목이 아이템 있는데 저기 어디요? 아 하얀색 아 초록색 초록색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아 전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총 주었다 총이야 저 마스크 프로텍트 마스크 데메지도 낮고 알펜도 낮고 뭐하자는 거야 이거? 헐 미션 더 이상 안보이고 매치맥 헐 인텔 인텔 폰 레코딩 이거 리포트만 리포트나 폰 레코딩이나 에코 찾아가도 경험치 주거든요 함 찾아가실래요? 나 근데 혼자 사이드잡을 해야지 그냥 그게 제 맘 편하지 지금 이거 저 이거 메 저한테 주실래요? 에코랑 딴 거 다 찾아가고 그것 그걸로도 그 레벨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에 Carolyn 이슬 그룹 매니지먼트 액티브 에코비컨 detect. 전 다른 분들 뜨세요? 주황색 선이요. 전 잘 뜨는데 그냥 저 따라오세요. 여기도 또 뭐 있네. 액티브 에코비컨. 아까 했던 거잖아. 아. 0Q. 길이 막혀 있어. 제발요. 우리 아기가 굶고 있어요. 나 혼자 할 때 해. 내 혼자 했어야 내 퀘스트가 뜨나 보다. 그냥 파티 때문에 안 보이나? 그냥 우리 파티 했을 때는 잘 보였었는데 맞죠? 그니까 진행 상황이 같으니까 그랬나 보지. 아 여기 저기 있어요. 아구나. 아군이구나. 아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있는데? 뭔가 감염 지역인데? 아 네. 했던 분.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다들 어디 있으세요? 뒤에 뒤에 뒤에. 아냐. 다른 분들. 앞쪽으로 쭉. 지금 어디 가는데? 그냥 영상 보러요. 저거 그니까 탐험해도 경험치 좋아요. 여긴 그냥 나 혼자 그냥 그거 하고 나머지는 다크존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근데 어차피 다크존 돌았는데 그렇게 좋은 거는 다 썼어요. 키를 열어봐야지 키를. 키요? 근데 키 얻는 게 힘들어요. 그럼 힘들어도 해봐야지. 뭐야 뭐야 뭐. 총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가? 중국말도 들리고. 영어도 들리고. 한국어는 안 들려요. 총 쏘고. 총은 누가 쏘는지 모르겠고. 저기서 뭐가 오는거지? 그렇지? 어. 루팅하는 거 뭐 있다. 여기 안에 있네요. 아. 친구. 신고등. 아. 이게 아이템이. 자기 레벨에 따라서 주네요. 아닌데. 아니에요? 저 8레벨. 100레벨 떴는데. 7레벨 거 주긴 했는데 아까. 6레벨 거. 뭐 웃겨. 잡을 때는 안 주던데요? 그래요? 아. 근데 그니까 그. 아. 루팅은 그것만으로 주고. 앞에 AI. 근데 AI도 되게. AI도 되게 뭐랄까. 여기 하나 뭐 있네? 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픽셜? 어. 이거. 픽셜 얻었다. 300. 여기 하나 있네요. 건물 있네. 오.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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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번에 왔던데. 케이스트 떴었었는데. 여기 원래. 세상에 지금 3명이 다 깼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게. 크. 여기 옷장 드시시면은. 옷장에서 옷 나와요. 어디 입고. 어. 여기에 상자 있네요. 저 있는데. 저 있는 상자. 되게 많아요. 상자. 네. 그게 전부 다 옷상자일걸요. 아니. 나 아이템 한개 넣었어. 마스크. 어디 있어요 상자? 아니 방 안에. 올라가야 돼요. 방 안에 있잖아. 아 잠시만. 나 저거. 나 계속 방. 방에서 헤매고 있어. 너 약간 길치구나. 어어. 진짜 길치인가봐. 미친. 어디에요? 나가는 길이. 아 여기네. 감사합니다. 어. 파란색 옷업었다. 드디어. 옷을 입었구나. 아. 형 이거 하면은. 난 안보이. 난 안되네. 나이스. 하하하하.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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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올라가요. 여기 원래 퀘스트가. 3분안에. 그거 루팅하는 거. 루팅하는 그거. 차여서. 로딩하는거였나. 에. 그니까 내가 보기에. 세명이 다 깼기 때문에. 내한테 안뜨는거 같애. 예에. 힝힝. 힝힝. 힝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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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라리 다른 세션을 찾아가지고 하는게 어? 상자있다. 안영도자 아 이건 그거에요. 그거 재보급 상자 원 다시 한번 해보는거 어때요? 다시 한번 해보는거 어때요? 접속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파티를 다시 만드는거 어때요? 예 남준님이 처음부터 리더가 되가지고요 네 그래요? 네 잘 아 누웠날 쏜다. 아파 아파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가면 되나? 로그아웃할게요. 로그아웃할게요. 여기서 그냥 리브그룹하면 되요. 그냥 리브그룹 아 그렇겠어요? 리브그룹 하시면은 우리 세션 달라져요 리브그룹 올렸고 리브그룹 된 상태에서 지도 펼쳐서 보고 퀘스트 있으면은 내가 파티에 있었던 쟤였고 내가 파티에 있었던 쟤였고 근데 이거 저 리브룹하니까 저 다른 세션으로 넘어가요 어 뜬다 오케이 뜬다 뜬다 저 지금 로딩하고 있어요 다른 세션 가는거 같은데 이 방 세션과 당연히 가야지 너만의 세션으로 가야지 당연히 너만의 세션으로 가야지 당연히 인바이트 그룹 됐고 어 울프님이 광고 울프님이 안보이는데 지금 게임 들어가는데 라스테르 루프라는 놈이 보이네요 아 나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있으면 좋고 아 바로 베이스 앞이네 어 기다릴게요 어 리빙님이랑 저랑 같은 제가 지금 소드님 쪽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초대해주세요 남교님 쪽으로 아 그냥 조인그룹 누르면 되니 아 그냥 조인그룹 누르면 되니 아 그냥 조인그룹 누르면 되니 조인그룹 조인그룹 눌렀어요 지금 제가 다시 그러면은 우리 다시 깰 수 있는거에요? 소드님 아니 그니까 형이 퀘스트 남겼으니까 우린 다시 깰 수 있는거에요 그 퀘스트를 그럴 수 있겠지? 그러는건가 지금 소드님이 남교님 파트로 그 갔어요 네 들어왔어요 따라갈게요 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해보자 형 지금 퀘스트 떠요 어 나 떠 퀘스트 뜨시면은 그거 맵 누르시고 핑 찍어봐요 오케이 어 웨이포인트 떴다 떴다 어 저거 어 떴다 저희도 뜨네요 퀘스트가 네 어 형한테 다 떠요 인카운터 3개 떴어요 저 갑시다 가장 가까운게 어디야 가장 가까운게 형 포인트 형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 네 그거 하세요 형형형형형 아니면 저를 클릭하고 조인그룹 네 조인게임 하시면 되요 조인그룹 조인게임 형 같이 가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만히 서있어 지금 나 울프름이 안보여 근데 아직 안왔어요 자 잠시만 물좀 가져올게요 화이트그룹 눌렀습니다 저 저 저 물좀 저 물좀요 잠시만요 네 드시고 오세요 드시고 오세요 네 드시고 오세요 저 도전 여드벅 타격구 flooding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회로 이 게임 어 거에 방전 심하다 저격총만 써야 혜ful 근데 안 되겠네 안 되겠cover 뭐지? 왜요? 로딩이 10%에서 먹었습니다 나이스 저한테 넘어오는 도중에요? 예 왜이래 그것도 그러면 안되잖아 잠시만요 아 이게 아이템에 옵션이 붙은게 있네 몇개씩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권총은 이런 옵션이 붙었는데 적이 체력이 30% 이하일 때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간대요 권총이 아 이래서 권총을 마무리하는 영상이 가끔 있구나 웨이퍼님 재접하시는거에요? 예 예 초탄 초탄? 초탄이 아니라 아 칵한 버그가 나왔구나 아 칵한 버그 아 진짜 그런게 있어요? 예 그리고 캐슬 무한대로 설치하는것도 있더라구요 미쳤네 게임 아까전에 뭐야 게임하다가 보니까 캐슬이 한 대여섯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어 뭐지 대체 못봤나 하고 돌아가고 보니까 또 설치되어 있고 미친거 아니에요 진짜 그 게임 돌았다 보니까 얘거 그거 그것도 무한대 설치가 가능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음 음 프레임은 살짝 튀긴게 없지 않아 있네 밖에 지금 게임 해보는게 느꼈는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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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중이신가요? 음 음 로딩주입니다 음 네 백퍼센트 들어왔나 들어오셨나? 갑시다 어 왜 이렇게 끊겨 왜 이렇게 끊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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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 왜? 프레임 드롭 엄청 심해요 지금 7까지 내려갔어요 아 제 느낌 쳤던 건 뭐에요? 아 말거니깐 여기 찍히면 되요 이제 오키덕이 와 진짜네 권총 데미지가 700시밖이네요 이런 옵션이 있구나 오예 레벨 6 출산 아 연방 아 레벨 됐고 아 어지러워 초록색은 뭐에요? 초록색은 초록색 그거 올라가는거에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키 누르시면은 아 아이키래 아 그러니까 아 윙 아 서프라이즈가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빌리티 누르시면은 초록색은 초록색만 노란색은 노란색만 파란색은 파란색만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 그니까 퀘스트 한 포인트로 스킬을 퍽 찍을 수 있고 고 해외 무침 도전 왼쪽 ci 도전 조립 단디님 저리 남기니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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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요? 여기 차 안에 뭐 하나 있었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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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시고 여기 300 울프님 빨리 도와드려야 돼 아 혼자도 잘 하시네 네 여기 레벨이 5구간 이예요 어이 잠시만 쇼핑카트도 못끈단 말이야 쇼핑카트 앞에서 대쉬 한 번 해봐요 쇼핑카트가 안 미끄러져 여기 막아 떴는데? 저건가? 어 키 키 먹고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상자 있어요 확인 어 상자 안 먹어진다 안 먹어진다 우리 왔뜬 데라서 안 먹어지나? 그런 듯? 그 다음 내가 찍을 건 경험체 올라가요 다들? 네 올라가긴 올라가요 오 좋아 근데 잃을 거면은 이 건물 안에 상자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상자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상자 있는데? 어 이 건물 안에 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 소색합시다 이 워터나운 얻어서 뭐 하는건데? 워터가 그거 피채